반갑습니다 1506호에 살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연재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 악성의 머리통을 부수는 게 대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지나죠 실이요 좋네요 실 가지 마요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지수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요? 좀 천천히 만나면 되잖아요 주님은요 어디에나 아깨세요 지수씨 너 죽셨고 왜 하래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말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수씨가 좋습니다. 그것도 신의 단신이에요. 아뇨. 제 뜻입니다. 지수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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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씨.